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충분한 숙면, 어떤 스트레스의 조절과 해소와 같은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의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하이프 치료를 하면 재발이 잘 된다라고 하는 속설, 아니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외과적으로 만약 혹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그 혹은 이제 없어지겠죠. 재발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새로운 혹이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자궁은 이제 수많은 근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그 수많은 근세포 중에 하나의 변이가 일어나서 자기와 같이 이상이 있는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근종은 결국 세포 하나에서 생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혹을 제거했으면 수많은 근육조직, 근육세포 중에 하나가 또 이상이 생기면 거기에 근종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발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프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는 어떤 것이냐. 근종을 이렇게 완전히 통째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열로 괴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전체 근종의 부피가 100이라고 하면 보통 80% 이상을 괴사시키면 그 치료는 성공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머지 20%는 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줄어들고 더 이상 커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20%도 수많은 근종 세포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종들이 다시 증식이 되고 결국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근종이 재발된 게 아니라 근종이 덜 치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 이상 근종이 괴사되는 것을 보통 성공적인 치료라고 보통 칭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100%에 가깝게 괴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종은 잘 괴사가 되고 어떤 근종은 괴사가 안 되느냐. 당연히 의사는 최대한 많이 괴사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술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근종의 특성도 또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많거나 혈관이 많은 근종 같은 경우에는 괴사율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6개월 정도 후에 근종 상태를 파악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 더 시술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즉, 하이프를 하면 근종이 재발이 잘 된다. 이것은 아니고 덜 치료된 부분이 다시 커질 수가 있다는 말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궁에 생기는 어떤 무서운 병으로는 사실 자궁 6종이라는 게 있죠. 보통 자궁 근종과 자궁 6종을 외형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종의 0.2에서 0.4% 정도는 악성 종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통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초음파라든지 영상 장비로 진단하는 것은 초기에는 좀 어렵고 결국은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99% 이상의 근종은 결국은 양성 종양이 되는 것이고 0.2% 정도의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 악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종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어느 기간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가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확한 영상 진단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후에도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혹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양성 종양이 혹시 아닌지 굉장히 드물지만 추적 관찰의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궁근종은 사실 여성 2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종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 근종이 결국 증상을 유발하거나 난임을 유발할 확률은 약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일단 추적 관찰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고 증상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클 수가 있는데 특히나 다발성 근종이나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 형제가 이모가 이렇게 이제 근종 성근증이 있다고 했으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충분한 숙면, 어떤 스트레스의 조절과 해소와 같은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의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이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보통 비타민 D는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은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될 수 있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충분한 어떤 일광을 받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보통 영양제로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주사를 통해서 보충을 하면 자궁근종의 발생이라든지 성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하이프 치료의 재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하이프 치료를 받은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갖고 치료를 했고 어떤 경과를 통해서 결국 임신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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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